아, 배워봐. 어머니 날 낳으시고. 원장님 날 만드셨네. 나와 있녀라. 아, 왜 이제 와? 네 아빠 늦게 자는 거 몰라? 문은 잠그고 난리야. 응, 배워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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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태일까는? 이판국에 고기 짭게 생겼어? 나 언제까지 숨어있어? 있어봐. 네 아빠한테 좀 깔아놓고. 나 지훈이 만나러 가야 된단 말이야. 지금 지훈이 만나는 게 문제야? 너 나단히 나 아빠 손에 잡혀봐. 뒤져. 꼼짝 말고 집에 있어. 싫어. 지훈이 보러 물 건넌 건데. 먹을 땐 걔도 안 건드려.